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8페이지 용의정입니다. 별표하시고요. 용의정의 제3절 별표하세요. 이건 시험에 해마다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이때까지 최근 30년간 해마다 용의정의는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용의정의는 중요하다. 용의정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중계라는 게 있습니다. 중계. 중계인데 한자로 쓰면 이게 사람인자가 두 개 다 있죠? 사람 가운데서 소개하는 것을 중계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적 의미에서는 그래서 국어사전적으로는 아무거나 알선을 하면 소개를 하면 중계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포탈사이트의 중계를 검색하면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서서 이를 주선하는 것 중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계사법에서는 꼭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공인중계사법에서는 뭐냐 하면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계라고 합니다. 반드시 중계대상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계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계가 아니고요. 따라서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중계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은 중계가 아니라고요. 중계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개하는 것도 이법상 중계는 아닙니다. 왜? 자동차는 중계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반드시 중계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계이다. 중계대상물은 앞으로 하겠지만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계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이 중계대상물을 알선해야만 중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어정이와 중계대상물이 자, 그 밖의 권리는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기타 등등이니까 그 밖의 권리니까 시험에 나왔던 게 저당권 등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하면 근저당, 담보가 등기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소비대찰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민법용어입니다. 저당권. 모르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저당이라는 것은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저당이라 하고요. 저당권이란 담보로 잡아둔 물건 경매 넘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 한다. 따라서 저당권도 중계대상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 개업공개사가 은행에 융자를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아 먹어도 이건 공인계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은 중계이고 중계를 하고 받는 돈은 중계보수이기 때문에 공인중계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중계업자가 개업공인중계사가 아닌 자가 중계대상물을 중계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중계업자로 처벌받죠. 따라서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은행, 융자, 저당권 설정 알선을 하고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중계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이 저당권이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환매권 이게 민법 용어인데요. 환매권도 민법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다. 그래서 환매권도 중계대상권리다. 이 말은 환매권을 양도할 때는 개업공개중계사만이 중계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다 민법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민법책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이 뭔지 알고 싶으면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이때까지 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됐던 파트입니다.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성립, 설정에 있어서는 중계개입 여지가 없고요. 이건 왜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 줄임말이 법정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땅위를 사용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저당권도 당연히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유치권도 법정담보물권이죠. 유치권도 민법에 의해서 유치권은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소 주인은 세탁비를 받을 때까지 세탁물을 유치, 가지고 있고 내주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시계 수리했는데 시계빵 주인은 시계 수리비를 안 주면 그 시계를 유치, 가지고 있고 안 내줄 수 있는 게 유치권이라고 해요. 우리 유치장이라고 하잖아요. 교도소 유치장. 유치장 안에 들어가면 철조망 안에서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깍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세입자가 집 수리를 했는데 주인이 집 수리비를 안 주면 세입자는 그 집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집을 유치하고 가지고 있고 안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라고요. 따라서 유치권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도 이전 양도가 가능하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계대상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중계에 대해서 봤습니다. 중계. 그래서 우리 교재 19페이지 맨 위에 판례가 저당권 등 단모물권도 중계상권리에 해당되는다는 판례고 다만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중계상권리다. 19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두 번째 판례 박스 안에 있는 것 역시 유치권도 중계대상권리에 해당된다. 유치권이 중계상권리에 해당된다는 게 시험에 두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도 판례가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거기에 판례 박스에 보면 중계 행위는 사실 행위고요. 동그라미 1번 판례입니다. 중계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계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계행위는 사실행위다. 민법에서 법률행위, 사실행위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 시간을. 그래서 민법 용어이기 때문에 원래 2차 과목은 1차 합격하셨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 법률행위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민법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계약이 법률행위입니다. 어쨌든 중계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계행위는 사실행위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그러면 중계행위에 해당되는 지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객관적이라는 말은 손님 객자죠. 손님 객자. 손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가 뭐냐면 동그라미 2번은 매도인이 아니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중계사무소 실장에게 직원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실장이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사장에게 책임지라 나는 중계사무소 믿고 맡겨놓은 돈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장은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직원이 돈 떼먹고 가는까지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지느냐 했는데 판례는 이거는 중계행위에 해당된다. 주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중계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장인 계약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약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직원이 중계행위를 했다면 사장의 행위로 본다고요. 중계물을 했다면 따라서 결국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간 거 직원이 떼먹고 가도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판례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옛날에는 중계행위는 거래계약 승립시까지만 중계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맨 마지막에 보니까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계약공개사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알선 중계를 위한 행위로서 중계행위의 범죄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하는 것 즉 예를 들면 그 확정일자 그게 뭐냐면 이 판례는 판례 전문을 읽어보면 세입자가 불안해합니다. 이거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계획공개사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떼이지 않고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확정일자 받은 날 집주인이 은행융자를 받았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하고 근저당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대학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경매 넘어가서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 있어서 그건 계획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중계행위에 해당된다. 계약 성립된 이후 이행 업무에 관여하는 것도 최근에 반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반례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중계행위란 계획공개사가 중계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중계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계대상으로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는 것을 우리는 단독중계라 하고요. 일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것을 공동중계라고 하죠. 두 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개입되면 중계보수를 한쪽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공동중계, 단독중계 전부 다 중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중계라는 용어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계업입니다. 중계업이 있고요. 중계업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인중계사 공인중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계사 개업공인중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계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계보조원이 있습니다. 이건 총칙이죠. 총체적규칙 공인중계사법 전체에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용어정위를 모르면 공부할 수가 없죠. 왜? 여러분들이 용어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계업이 뭐냐 하면 중계업은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게 중계업입니다. 업이라는 건 직업의 줄임말이죠. 따라서 직업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으로 직업으로 하는 것이 중계업입니다. 이 셋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중계업이 아닙니다.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업인데 직업 업이 되려면 불특정다수와 불특정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의사가 있는 것을 중계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복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만 중계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이는 중계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중계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중계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계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중계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무자격자도 중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계를 지급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연히 한두 번 하는 것 저도 우연히 한두 번은 중계합니다. 1년에 친구들이 내 집 팔아달라 내 땅 팔아달라 해서 한두 번 중계하고 돈 받는 것은 중계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계사무소 간판을 달고 했다면 중계를 했다면 비록 한 것만 해도 중계업에 해당됩니다. 왜 간판 속에는 계속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손님 오면 계속 받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비록 한 것만 했다 하더라도 간판 달고 했다면 중계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특정다수 이어야 합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입니다. 만약에 친인척 이모 고모 그 다음에 친구에게만 초등학교 동창생들에게만 중계해 주려면 자익증 취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특정인이면 중계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라고 우리가 평소 누군지 모르다가 중계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되겠죠. 그런 손님들에게 중계해 주고 돈 받으려고 여러분 자익증 취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계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중계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수를 받지 않고 무자격자가 중계를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보수를 안 받으면 중계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계사는 공인중계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공인중계사법이죠. 외국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공인중계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 공인중계사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계사 아닙니다. 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을 못합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개업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도 개업할 수 있다. 공인중계사이다. 하면 X입니다. 이 법 우리나라 공인중계사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공인중계사가 되겠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을 하면 개업공인계사 취직을 하면 소속공인계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계보조원입니다. 개업공인계사를 옛날에는 2014년 7월 29일 전까지는 중계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업자 중계업자 사체업자 청부사례업자 이게 어감이 좋지 않죠.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서 지금은 개업공인중계사라고 부르는데 개업공인중계사는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이면 공인중계사법이죠. 이 법에 의해서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계사라고 합니다. 등록을 한 개업공인계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계사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인중계사인 개업공인계사가 있고 세 번째는 법 7638호 부칙 제6조 이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게 뭐냐면 옛날에 자격증 없이 복덕방을 하다가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계업을 하는 분들 정식명칭은 옛날에는 2006년 1월 30일 전까지는 중계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이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줄여서 그냥 부칙개공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격증 없이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법인은 다시 법인, 회사죠. 법적으로 사람 법인은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계업을 영유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 있고 우리 공인중계사법 적용받는 일반 법인이 있다. 이 특수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계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계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계사로서 중계의무를 하거나 중계의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계의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계보조원은 공인중계사가 아닌 자로서 중계의무는 안 되고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속공개사는 우리 그 가로 안에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계사인 자도 포함합니다. 우리 교재 23페이지 맨 위에 5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그 가로 안에 밑줄 치세요. 개업공인중계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계사인 자를 포함한다. 포함 동그라미 하세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라 하더라도 자격증 있는 사람은 공인중계사고 소속공인중계사이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계보조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계업무가 무엇인지가 법조문에는 없는데 유권해석은 중계업무란 확인설명 확인설명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계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계사는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할 수 있지만 중계보조원은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계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계사고 반대해석을 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계사가 아닌 자는 중계보조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하면 액서죠.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계사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 용호정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23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4페이지에 보면은 문제가 있는데 옳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겠죠. 1번은 외국법에 의해서 자격을 지득한 자는 공인계사 아니다. 2법에 의해서 자격을 지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보수를 받지 않냐 하면 중계업이 아니라고 했죠.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개혁공개사인 법인 사원으로서 중계업무를 수행하는 공인계사는 소속공개사 아니다 했는데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4번은 중계보조원은 공인중계사로서 이 말이 틀렸죠. 공인중계사가 아닌 자로서 보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즉 중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중계대상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중계행위에 해당 전에